지난 한 주간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 주가가 두 자릿수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컨테이너 선사죠. HMM 역시 한 주간 16% 넘게 지금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어팡 자체의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컨테이너 선의 어팡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인데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여전히 견고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상향 그래프, 지수의 우상향 그래프는 거의 변함이 없는 그 추세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지난주에 HMM을 포함한 글로벌 컨테이너 선 업체들, 예를 들어서 머스크나 하팍 로이드, 에버그린, 양민, 코스코 이런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의 낙폭을 똑같이 나란히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거시적인 불확실성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전력난 심화,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전력난이 무슨 컨테이너 선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중국 전력난 때문에 중국에서 뭔가 물건들이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보통 세계로, 세 개의 공장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거기서 만들어낸 물건들을 세계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중국에서 출발하는 교역 양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글로벌 소비 자체가 또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해운 업계에는 또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석하는 쪽에서 봤을 때 매크로 지표를 보고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럼 HMM 주가 추가 조정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력난,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연 어떻게 더 심해질 것인지 아니면 좀 나아질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미국과 중국 정책 당국이 지금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내로 지난주에 중국 당국이 중국의 국유에너지 기업들한테 이 전력 공급 상황 확보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수천성의 수역발전소는 또 조기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르면 그래도 연말에는 이런 중국의 전력난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또 희망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보면 그래도 지난주 장 마감할 때도 그랬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증권사들 보면 잇따라 목표가는 하향을 조정을 했는데 목표주가는 하향하면서도 또 극도로 더 평가됐다. 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양립이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사실 이런 리포트를 접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이걸 좋게 보자는 거야 아니면 좀 신중하게 보자는 거야 헷갈릴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목표주가가 기존의 6만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20%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 때문에 목표주가가 하향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어떤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ER, PBR과 대비했을 때 현재 HMM은 극도로 저평가 상태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목표주가와의 괴리가 커진 그런 부분 때문에 목표주가를 하락한 부분도 있다. 다만 지금 목표주가를 낮추긴 했지만 현재 주가도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또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현재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무섭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손이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제아의 고수신데요. 이센조 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맞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 몫이고요. 이런 어떤 업황의 이슈라든지 의견들은 참고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뉴스 뉴스 성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